안녕하십니까 황구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텐리 일자네 175주년 기념으로 SBI-201 M2K가 이제 프로모션으로 나온 걸 알려 드렸는데 그거 말고 또 지금 돈 주고도 못 사는 제품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박스로 되서 나오고 자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일단 내용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을 까봅시다 이 날을 위해서 이제 고급스러운 장관을 편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175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특별한 선물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스탠리는 브랜드가 처음 1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빈티지 스탠리 스위트하트 스위트하트 로고를 활용한 리미티드 에디션 줄자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손 너무 예쁘다 벗을까? 이거 장갑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벗었어요 스위트하트 스위트 S가 S W가 WIT겠죠 맨 처음에 줄자 딱 땡기면 들어가는 줄자를 처음 스탠리가 개발해서 특허를 냈구요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서 코메론, 타지마, 우리나라 기업이죠 코메론은 이런 데서 줄자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최고 원조인데 어우 포장이 그냥 예쁘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제품의 질보단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제품이 있고 메이킹 더 퓨처 신스 하여튼간에 옛날에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탠리 여기 보이셔요 지직함이 되게 작은데 예전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줄자를 그대로 재현을 했는 거예요 오우 줄자 줄자도 빠딱빠딱하게 굉장히 예쁘다 근데 진짜 이거를 쓸데가 없다 실용성은 요즘 시대에 실용성은 없다 열쇠고리에 달고 싶어도 못 단다 여기 어? 타일랜드에서 만든 태국이죠 타일랜드 아 참 고급스럽네 다시 넣어야 되겠죠 나눠 드려야 되니까 이거 지문이 이렇게 찍히는데 이거 제 지문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우 예쁘다 아무튼 이 고급스러운 줄자 유니크한 돈 주고도 못 사는 줄자 이거를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10개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왜 10개냐 두 개인데 그거 두 개는 제가 갖고 이제 나머지 10개는 나눠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스탠리나 스탠리 전동공구 수공구 이런 브랜드에 대한 좀 애틋한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놔두면 또 값어치 올라갈지 누가 압니까? 개당 24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나눠 드리겠습니다 택배는 당연히 착불이고요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벤트 신청할 수 있는 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